막부라는 것부터 알아두시면 막부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쇼군 일본의 장군 무사 최고의 장군의 막사에서 모든 결정이 이루어졌다 원래는 천왕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천왕이 따로 있는데 천왕의 조정 일본사에서는 공가라고 합니다 이쪽은 유명무실해졌다 좀 심하게 말하면 허수아비 같은 권력이 약화됐고 오히려 이들이 잡아 나가게 됐었다 자 이러면서 지난 시간 한 거 하고 제가 연결해서 스토리를 만들어 볼게요 원래 스타트는 언제라고요? 헤이안 중기 때 천왕의 권력이 약화되면서 통제가 안 됐다 치안이 불안해졌다 그래서 결국 지방호족이라든가 농민들이 스스로 무장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면서 무사가 등장했다 이거 암기하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정착이 된 것은 좀 전에 말했다시피 미나모토노 요리톤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막부라고 해서 그 자신의 막사에서 결정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하지만 보통 이제 막부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부 일본말로는 막부후라고 하는 체제가 가마꾸라부터 시작하죠 가마꾸라 가마꾸라 막부가 있는데 이 가마꾸라 막부가 막부를 설치했던 건 1185년이고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87페이지 87페이지 맨 위에 가시면 이 일본의 막부정권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12세기 말 미나모토노 요리토보가 가마꾸라의 막부를 세웠어요 가마꾸라 저쪽 관동지방 일본에서의 관동지방 간토라고 하는 쪽인데 도쿄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가나가라는 현 그 지역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가마꾸라의 막부를 세운 게 1185년이고 그 다음에 천황에 의해서 정의대장군 자 그래서 세이다이쇼군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그냥 쇼군이라고 하죠 라는 직함을 받은 건 1192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능기출플러스에서는 요 연대를 갖고 주로 얘기했었는데 수특에서는 어쨌거나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능특강 200페이지 연표에 보면 1185년부터 1336년까지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12세기부터 시작해서 14세기까지다 라고 넣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봐 이제 일본 살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천황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보자 라고 해서 수특 교과서 그냥 씁니다 그냥 그렇게 알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막부 체제가 등장하고 세이다이쇼군 정의대장군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필요없겠다 그냥 개념으로만 알아두시고 그냥 쇼군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대장군에 대해서 오른쪽에 보면 있죠 원래 이제 혼슈의 동북쪽 그쪽을 정벌화 가면서 썼다라는 말에 나오는데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가막부라 막부 이쪽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미나모토 쪽에서 그쪽 가문에서 계속 쇼군 실질적 이들이 지배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쇼군 밑에는 당연히 다수의 무사들이 있겠죠 그 무사들을 어 선생님 당연히 사무라이겠죠 어 우리 이제 수능 동아시아 선생님들은 사무라이고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사무라이는 시자에요 시중들 대할 때 시자를 그거를 이제 사무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원래는 케민이라고 해요 케민 이것도 무사란 뜻이 아니고 원래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쇼군을 섬기는 종 가신그룹 가인그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쇼군은 우두머리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주종관계로서 상당히 봉건적 관계 상당히 서구에서 쓰는 봉건적 관계가 매우 비슷한 주종관계가 맺어졌고 그러면서 이 토지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나온다 이렇게 해서 주종관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케민이라고 해서 원래 가인이라고 하는데 가인이라고 해요 가신그룹이었는데 이들이 자신들의 쇼군에 대해서 존칭 존경의 의미로서 어자를 붙여요 그래서 어가인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보통 고캐닌이라고 해요 됐죠? 우리는 이 주군인 쇼군을 모시는 바로 고캐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사무라이 사무라이 이러지 마시고 우리 수능 동아시아 선생님들은 고캐닌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 군사적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역, 전쟁에 참가하고 무반인을 체포하고 경계근무, 교토의 경비, 그 다음에 가마꾸라 경비 왜 가마꾸라 지역에서 출발했으니까? 가마꾸라 막부가 있으니까 노역도 제공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